첫입은 체크스테이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육즙이 정말 맛있다 와사비에 얹어서 와사비 너무 맛있다 다음은 짜장파스타 스테이크 한정 올려서 역시 체크스테은 딱바게티랑 먹을 때 가장 맛있는 스테이크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소스 듬뿍 부어서 한번 맛보보겠습니다 소스가 닭가슴살의 퍽퍽한 식감을 다 잡아주고 닭고기가 아니라 소고기를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네요 소스 듬뿍 부어서 맛보면 소스가 엄청 맛있어 참치 왜? 소스 듬뿍 매콤한 음식이랑 느끼한 음식이랑 너무 저거 잘맞아요 떡이 너무 쫀득하고 먹기 좋은 사이즈에요 떡은 담배가 매콤한데 그냥 먹기 좋네요 다 맵다 떡이 잘 어울릴게요 엄청 맛있어 책자지 있어서 듬뿍 찍어서 와 너무 맛있어 와 말하는 데가 장난 아니네요 바로 먹을게요 와 얼마나 맛있다 와 얼마나 맛있다 와 와 와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와 국물이 미쳤다 치토스버거는 한우 채끝살을 이용해서 페티를 만들어봤어요 다 한사람에 구입하실 수 있는 곳 라이트에 먹어야 겠다 호연이 잘 다른 곳곳에서 깨끗한 곳곳에서 간장에서 가고 있는 곳곳 Shirley 그리고 류닭소스 이곳에 미치는 게 여기 있는 곳곳에서 여기에 있는 곳곳곳곳에서 류닭소스 류닭소스 너무 고소했어요 류닭소스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역시 류닭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